드라마의 주인공, 장미호시입니다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, 장미호시입니다. 사랑을 부담받아 해봐도 그때도 부담받아 해봐도 선거 또 사랑을 쉬지 않는 남편아 사랑은 깨끗한 남편아 용주도 닦고주도 세워라 내 원하는 변의 변은 난 뿐이야 드라마 내가 내가 드라마 이 사연을 누가 알겠는가 이 사연을 다 같이 달려가 더욱 희망 짓을 알아가 우리 인생들 자, 우리 다 같이 나팔 부르러 가 밴바раз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